사실은 그 패킹을 좀 더 풀고 더 내추럴하게 있으면 사실 더 지옥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? 네 살찌는 거죠 아 이 정도만 잡아요? 그 정도 네 안녕하세요 브레스입니다 오늘은 또 채널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 왜소해 보이긴 하는데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 love protein 최상입니다 제상 씨를 모시고 가슴 운동 꿀팁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상 씨는 특포일 채널에서 이미 많이 소개돼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슴이 너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가슴 편에 특별히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쏙쏙쏙 빼먹읍시다 팁을 가보시죠 제상 씨 어 벤치 프레스 하실 때 네 후인 하강 하십니까? 합니다 오케이 어 후인 하강을 어떻게 하시나요? 후인 하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심하게 흉악을 너무 뒤집어 까지는 않고 적당한 선 안에서 살짝씩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트렌드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벤치 프레스 할 때 후인 하강을 뭐 하지 마라? 뭐 이런 트렌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? 저는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요 안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받아들여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느낌이에요 패킹을 하냐 안 하냐에 그럼 다른 운동이 있다? 약간은 다른 쪽 근섬유가 쓰이는 느낌이 납니다 패킹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조금 더 안쪽까지 깊숙히 짜주는 느낌이 나고 패킹 동작을 하게 되면 형님이 하시는 리프팅 동작이 있죠? 그 동작처럼 가슴 근섬유를 전체 다 쓸 수 있는 거죠 오우 끌어올리는 동작 그러면 제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간단하게 데모하면서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자세를 잡고 네 살짝만 들어요 음 그러니까 살짝만 보고 살짝만 내리는 자세가 되는 거죠 네 패킹을 너무 강하게 나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내리고 요정도 그러니까 올려줄 때는 살짝 가슴을 조금 더 네 음 하늘 쪽으로 쭉 이런 식으로 쭉 저는 한 이 템프로 합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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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희 프리나가 하는 등을 네 한번 카메라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나요? 누웠을 때 살찌는 거죠 아 요정도만 잡아요? 요정도 그럼 여기서 조금 과하게 잡는다고 싶으면 요정도 잡는 건데 그렇죠 더 내리고 빨리 꺾어서 이제 보통 요정도가 파워리프팅이라고 치면 제 당시에는 조금 한 요정도 오오 여기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세가 훨씬 더 어깨 부담도 없고 응 흉근의 자극도 잘 와요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살짝 그러면 사실은 이 흉근의 자극이 온다는 거는 사실은 패킹을 좀 더 풀고 응 더 내추럴하게 있으면 사실 더 지워질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네 패킹을 풀게 되면 이 상완 글라이딩이 네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머신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음 풀고서 짜주는 동작 아 여기까지 보디빌더들이 네 벤치프레스를 왜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좋은 기구들이 많잖아요 아 근데 굳이 이건 사실 벤치프레스 어떻게 보면 수축도 여기까지 못 가져가고 여기서만 끝나는데 응 이거에 좀 뭔가 집착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근육들의 불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는 생각을 해놓고 벤치프레스를 한단 말이에요 네 무게도 사실 많이 나네요 네 해봐야 한 120, 130이란 말이에요 네 반복 횟수는 똑같이 가져가고 네 이 동작을 하고 나서 다른 머신웨이트를 할 때랑 바로 머신웨이트나 아니면 덤벨로 먼저 들어갈 때랑 느낌이 다르고 일단 어깨가 안 아파요 이걸 먼저 해요 저는 이거 제가 머릿속으로만 좀 생각하고 있던 거 보면 했거든요 저는 사실 등 운동할 때 굳이 데드리프트를 해요 사실 등에 자극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데드리프트를 하는 이유가 그날 등 운동이 잘 돼요 데드리프트 하면 그게 아마 뭔가 활성도의 측면이지 않을까 라고 그럴 거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재상씨 벤치프레스 와 쓰읍 팁을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다음편에서는 가수분들의 팁들을 조금 더 파헤쳐 볼 테니까 영상 좋아요 구독하겠고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